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씨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신조어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구세대 구세대. 사실 근데 또래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라든지 신조어 같은 게 저희 때도 있긴 있었거든요. 목사일 때도 있지 않으셨어요? 네 있었죠. 근데 저는 워낙 점잖아서. 아우 네. 근데 이게 젊은 세대들이 쓰는 이런 언어들을 나쁘다 나쁘다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바라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최근에 이런 신조어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공감과 그리고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깜짝 놀라실만한 찬양이실 텐데 먼저 이분들의 찬양을 듣고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심폐수생하는 저치프레이즐 레볼루션 CPR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저희가 지금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게 됐어요. 이거 실마냐? 넘나 심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야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부성이면 전환자의 높은가 잡힌 자의 노인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야 약한 자의 강한 눈물자의 빛을 시며 명중자의 꽃인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야 주한 자의 정황과 죽은 자의 생명이면 죄인들의 중부와 멸문자의 구원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야 온 세상에 부지시면 모두 왕의 왕의 왕 예수님은 오지신 분 오지구요 예수님은 진리신 분 진리구요 그의 능력이 많은 한계가 없으신 텔라스 예수님은 오지신 분 오지구요 예수님은 진리신 분 진리구요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해 볼 자의 신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야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부성이면 전환자의 높은가 잡힌 자의 노인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야 약한 자의 강한 눈물자의 빛을 시며 명중자의 꽃인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야 주한 자의 정한 자의 죽은 자의 생명이네 죄인들의 중부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야 온 세상에 부지시면 모두 왕의 왕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지구요 예수님은 진리신 분 진리구요 그의 능력이 많은 한계가 없으신 텔라스 클라스 예수님은 오지신 분 오지구요 예수님은 진리신 분 진리구요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해 본체이신 주 우리 다같이 엄지를 들고 인정 범사의 그를 인정해 인정 범사의 그를 인정해 주는 나의 모든 건 나의 죄에 대신 주님 범사의 그를 인정 범사의 그를 인정 범사의 그를 인정해 주는 나의 모든 건 나의 죄에 대신 주님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한번더 한 손가락을 들고 우리 예수 그를 인정 1, 2, 3, 4 주는 나의 모든 건 나의 죄에 대신 주님 범사의 그를 인정 범사의 그를 인정해 범사의 그를 인정해 범사의 그를 인정해 주는 나의 모든 건 나의 죄에 대신 주님 주님은 나의 모든 건 나의 죄에 대신 주님 범사의 그를 인정해 범사의 그를 인정해 범사의 그를 인정해 예수 그를 인정해 오직 예수 아멘 네 찬양이 정말 신나요 아 그죠 중간중간에 사실 잘 못 알아듣는 아 이해합니다 저도 잠깐 이렇게 지금 찬양해주신 우리 CCM팀 CPR 두 분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CPR에서 곡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있는 프로듀서 이화익이라고 합니다 이화익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CPR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박진희라고 합니다 두 분 친형제 아니시죠 근데 친형제라면 둘 다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쏘우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두 분 이렇게 보기 좋아서 아주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딱 든다 그럴까 마음에 딱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찬양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CPR이라는 팀 이름도 좀 독특해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CPR이란 팀은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는 네 그렇죠 심폐소생술 의학적 용어죠 네 그 용어인데 저희가 이제 처치 프레이저 레볼루션이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진식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문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는 것은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살려야 하는 순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뇌에 손상이 와서 영원히 살릴 수 없거나 생명을 위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시행을 하는데요 그 심폐소생술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갈비뼈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거의 80% 이상이 늦골이 골절이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세피알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아 정말 아이들을 깨우고 살릴만한 노래가 필요하다 요즘 시대에 아이들을 살릴만한 노래가 너무 필요하고 약간의 위험도 위험 부담도 있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어색해하거나 놀랄 수도 있지만 이런 아이들이 쓰는 말로 된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세피알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고 만들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노래 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각자의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두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셔서 한 팀을 이루게 되셨을까 궁금해요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같은 예배팀에 좀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예배팀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저희가 노원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노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또 설아벌고등학교라는 학교 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끊어질 수 없는 학연과 지원으로 똘똘 뭉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배세요? 선배님이십니다 몇 년 선배세요? 제가 3년 선배입니다 딱 보기에는 거꾸로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누가 먼저 제안을 하셨나요? 한 25년 정도 다니던 모교회가 있는데요 그 모교회를 사정상 그만두고 제가 진희 씨가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좀 친한 사이였지만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또 진희 씨는 그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고요 저도 저의 모교회에서 15년 정도 청소년 교사를 했어요 둘 다 아이들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서 아이들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옛날 말들로 많이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전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같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래의 말을 한 번씩 써보고 조금씩 조금씩 노래를 아이들에게 들려줘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반응이 어땠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주일 아침에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면 보통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많이 보던 모습인데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의 말로 된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고개를 들면서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패식 패식 웃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나서는 쌤 오늘 인정 그런 의미를 받은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네 말로 그렇죠 공감을 해주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첫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불렀던 노래가 오진예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집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모님들은 오진예수를 저거 지금 잘못 친 거 아니야? 저 가사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근데 제목이 오직예수가 아니라 오진예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곡들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사실 CBS에서 지금 처음으로 오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말 사실 너무 걱정인데 저희는 선교사의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저희가 어려서부터 같이 선교팀에서 훈련을 받아왔고 그래서 성경을 처음 번역하신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또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사실 선교지에 들어갈 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죠 그냥 겉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장난스럽게 어른들이 어떻게 찬양이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언어로 네 그럼 오진예수라는 뜻을 좀 우리 권사님들에게 좀 장례님들에게 또는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설명을 좀 현대어로 우리 언어 선생님께서 한번 그러게요 철저한 분업화로 인해 오지다라는 말은요 표준어이고요 오달지다의 준말입니다 오달지다 네 오달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이 꽉 차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요즘 아이들이 그 뜻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유행어처럼 사용하게 된 현상을 보고 오지다 아 오지다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아 오지다라고 쓰지 않고요 아 오졌다 아 오졌다 과거 완료형으로 아 오져 이런 건 안 하나요 이미 알이 꽉 찼고 신뢰하고 오 이미 그렇다 오졌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쓰죠 오오 네 그래서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 이 글자가 이 단어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어떤 부정적인 의미나 이런 게 없고 원래 원뜻은 너무나 좋은 뜻인데 이것이 이제 그냥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여러가지 상황에서 쓰이지만 원뜻은 좋은 뜻이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것이 오지다와 같이 쓰는 것이 지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리다 그 표현은 조금 저속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마 찬양에는 예수님은 정말 지리셔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 유의로 예수님은 질리시다라는 말로 변형시켰습니다 지리다라는 것은 요즘 아이들에게 그것도 좋은 최고다 어떤 엄청난 걸 보고서 와 진짜 오줌을 지린다 약간 이런식의 표현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요즘 10대 아이들이 최고로 많이 쓰는 은어 몇 가지만 가르쳐주세요 교회 가서 이번 주에 신조어 교회 가서 이번 주에 제가 강대상 올라와서 아이들에게 강대상에서 하시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쁜 것부터 쓰면 뚝배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뚝배기 뚝배기는 보통 머리를 의미해요 근데 보통 뚝배기를 깨버린다 야 너 왜 내 반찬 막 뺏어 먹어 너 뚝배기 깨버린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요즘 요새 남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쓰시죠 뚝배기 깨버린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사탄의 뚝배기를 깨버리자라는 의미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다가가고 애들이 뚝배기 얘기만 하면 요즘은 이렇게 대화가 좀 됩니까 뚝배기라고 하는 순간 애들 다 터줍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가서 이제 중국은 가들어 야 뚝배기 뭐 이러면 이제 목사님하고 애들이 이제 대화가 좀 되는 거니까 장노님한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TMI TMI Too much information 아 그만 얘기해라 더 알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 TMI 아 TMI 혹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애들이 TMI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안 된다 애들아 목사님 먼저 쓰시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설교하다가 조금 사적을 붙였을 때 막 말씀하시다가 아이고 미안해 TMI 이러면 애들이 빵 터지는 거죠 네 애들이 아 여기까지 TMI 네 아 네 이거 좀 적어가지고 가야 돼요 아 괜찮네요 네 그렇게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려고 사실 좀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좀 뭐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언어들을 우리가 좀 알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저 어른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무지 애쓰는구나 노력해 주신다 이런 마음들로 아이들과 또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저희 CBS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에 대회 참석을 하셔서 참여를 하셔서 금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금상 딱 탔을 때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에 나온 목적이 저희가 노래를 이런 노래를 만드니까 많은 분들의 어떤 악플들이 있었어요 그 악플들의 내용 중에는 쟤네 2단이다 쟤네 혹시 관종이 아니냐 관종이란 관심종자라는 그런 뜻인데 너무 관심 받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런 찬양을 만든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냐 하지만 저희는 어려서부터 이제 무태신앙이고 또 이제 오랜 신앙 훈련들을 예배 훈련들을 받아온 신앙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의 진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CBS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라고 해서 나왔고 그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했는데 저희는 사실 상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언어로 된 찬양에 상을 주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때 수상했던 곡은 어떤 찬양이었나요? 네 그때 수상했던 곡은 이거 싫어하냐라는 이거 싫어하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많이 쓰는 말이고요 이거 싫어하임?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가사를 담은 거죠? 저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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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정말 보석 같은 찬양인데 네 이 찬양을 다시 불러서 네 그 뒷부분에 저희가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이거 실화냐 라는 가사를 붙였는데요 네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실화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어서 네 네 이거 실화다라는 그 내용을 붙여서 만들었 그래서 제목이 이거 실화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아우, 그렇죠. 잘 들어봐야죠. 또 두 분의 우리 금상수상한 그 노래를 듣고서 다음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좀 귀한 찬양 좀 들려주세요. 네. 이 노래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다 같이 손머리 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거 실화냐 오오오오오 이거 실화냐 오오오오 이거 실화냐 오오오오 이거 실화냐 올 실화냐 올 실화냐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나같은 죄인 대체 뭐 이쁜게 있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두라 가사 내가 지금 이런 가사로 급은 노래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신인간이 될 수가 있나요 이거 진짜 신호 아닌 리얼 싫어 맞나요 우릴 너무나 사랑하신 His love story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우리 영이 살아났다네 이것이 왕야 오오오오 이것이 왕야 오오오오 이것이 왕야 오오오오 이것이 왕야 오오오오오 이것이 왕야 오오오오 이것이 왕야 이것이 왕야 이것이 왕야 오오오오 이것이 왕야 오오오오 이것이 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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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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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제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败해 주소서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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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변화시arken 자막이 생쏠 것 같고 basic각lex Lesson am I가 나에게 ReturnUSP grandes 그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실화 그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실화 정말 가사는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금방금방 다가오는 가사 아주 쉬운 가사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음미하면 굉장히 묵직한 사실 싫어니까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런 정말 아주 아이디어를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고 애쓰는 두 분의 신앙의 배경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져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두 분의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형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에 따라갔습니다 수련회에서 앞에서 찬양을 해주는 청년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었다면 그 이후에 뭔가 선배들의 찬양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조금씩 알게 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이면 어찌 보면 이렇게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냥 정말 착하고 아주 성실하고 뭔가 비뚤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교회 다니는 착한 아이 그런 인상인데 어떠죠? 그런 거죠? 정확하게 저를 봐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였고요 단 한 번도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쳐본 적이 없는 성실한 어쩜 나랑 비슷할까?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얘기하세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찬양을 제외한 다른 음악을 듣지 말아라 찬양만 들어야 하고 다른 세속적인 음악을 듣지 말라 그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던 가요를 끊고 정말 CCM 찬양 앨범만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것은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는 이야기할 주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한 명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 라고 했을 때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전할 수가 없을까 그러면서 다시 연구를 하고 이 친구들을 알아야겠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을 이해해야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그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련회 때 좀 다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다가 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부모님이나 많이 사람들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는 성공해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입신양명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저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선배님이 도전해 주셨거든요 너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 것 같아?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배님께서 아니야 진이야 가장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을 위해 너의 인생을 드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쏟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대학생 때 그때 깨달으신 거네요 우리 화해경주님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네 부모님의 아버지시죠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희 고모부도 목사님이고 네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셨네요 소위 말이지 교계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만나면 보통 가족끼리 만나면 재밌는 얘기하고 티비 보고 이러잖아요 저희 만나면 뭐 교계 얘기를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남들이 알기 힘든 제 나이 또리 아이들이 알기 힘든 진경총회장 뭐 이런 얘기 그렇게 자랐는데요 부모님이 정말로 믿음이 좋으셔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예배 전혀 빠지지 않으시고 항상 다니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온 전형적인 모태신앙 자라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23살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물론 이제 성경키즈대회를 하면 뭐 1등하고 말씀은 많이 알고 찬양도 많이 알고 교회에서 저희 때는 싱어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싱어롱팀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악기 연주도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 찬양에 나오는 그 가사의 의미들을 잘 모르고 그냥 재밌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이렇게 그냥 불렀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부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중부기도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 영역들을 이해해야만이 중부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역을 배우는데 치유의 영역 또 교육의 영역 또 가정의 영역 여러 가지 영역들을 배우면서 중부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깨진 거예요 제 안에 모든 것이 사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저의 가정을 향한 마음도 무너져 있었고 또 교육을 향한 마음도 무너져 있었고 또 제가 또 이제 아픈 사람이라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또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23살 그 시절쯤에 인격적으로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정말 제가 비포와 애프터로 나뉠 정도로 완벽하게 제가 좀 달라졌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저도 한국형 남성 우월주의가 만연해 있던 그런 그냥 그런 남자였는데 이제는 여성을 이제 돌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것과 또 같은 배경으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이제 꼰대라고 그러죠 아저씨 마인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쟤네가 왜 예배 시간에 졸게 되었을까 왜 어른들 말을 안 듣게 되었을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좀 변화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을 찬양으로 하시게 되신 특별한 또 이유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가게 하신 이유 사랑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죠 저는 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을 담고 싶고 그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과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이유가 되네요 그래서 저희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꼬마 아이들이 있어요 한 3세, 4세 미취학 아동들 이야기하는 걸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보통 처음 만난 자리에서 친하게 지내자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친하게 지내하면 진짜 그 순간부터 친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서 제가 안녕 난 진이야 친하게 지내자 이랬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른인데 했다가 나중에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친구가 됐어요 친히 이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엉겨붙어서 놀자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조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부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하다 이게 무슨 찬양이냐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과 또 거꾸로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밖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다가오는 친구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텐데 이 찬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10명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 10명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1명이 있으면 10사람이 불편해서 이 1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건 마땅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명이 위험한 정말 영혼을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조금만 양보하고 생명이 정말 절실한 사람을 살린다면 그런 불편함을 저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의견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그런데 이게 100명이라면 100명이 불편하고 1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천만 명이 조금 불편하고 한 명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교회 환경에서는 저희가 쓰는 이 말들로 찬양하는 게 가능한가 이건 오히려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편함이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노래가 들려졌을 때 아이들이 어? 교회가 너무 딱딱한 곳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이 어? 교회에 들어가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식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과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또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 친구들의 긍정적 피드백도 좀 하나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음원 사이트라고 하죠 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댓글을 보면 어? 나 사실 불교인데 이 노래 다섯 번씩 들으면서 집에서 춤추고 있는 중 뭐 이런 댓글 그런 댓글도 있고요 나 무교인데 교회 가고 싶어졌어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 깜짝깜짝 놀라요 물론 그들은 장난으로 글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교 채풀 이제 사역을 다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채풀을 가면 의무 채풀이 있는 곳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와요 많죠 그런 친구들이 다 이렇게 벌써부터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졸고 나는 이제 저걸 듣지 않을 거야 귀를 막아버릴 거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저희의 그들의 말로 된 찬양을 부르는 순간 아이들이 이러고 있다가 어? 뭐야? 이러면서 정말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참 감사해요 그들에게는 그냥 재밌는 말로 된 노래였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정말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실제로 그래서 댓글들이나 연락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네 두 가지 반응인데요 교회 같은 데서는 저희를 이제 와서 노래를 들려달라 초청하고 싶다 또 그 노래의 의미를 좀 설명해달라 그렇게 몇 번 간 적도 있었고 악플 메시지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화가 났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또 사실 저희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희를 욕한다기보다 그분들의 생각하는 의견들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염려되는 마음에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네 지금은 좀 감사하고요 그걸 담을 수 있을 때 진짜 그렇죠 CPR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을 수 있을 때 네 끝으로 두 분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좀 있으실 거고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남기고 가시면 더 오랫동안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았을 때 멘토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닮을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찾고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어른이 돼야 되겠다 좋은 어른들이 너무 필요한 시대인데 나부터 아직 그렇게 제가 많이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신뢰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만한 좋은 어른이 돼야겠다 막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도전이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그냥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존중하고 아이들을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두 분도 어머니 아버지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가정이 가장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가정이 너무 중요한데 가정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또 왜 이렇게 험한 말을 쓰게 됐을까 그것들을 보면 정말 좋은 어른 롤 모델이 부족하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이 땅에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는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그 어머니 아버지들 좋은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희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두 분 이렇게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노래 한 곡 더 들어야죠 한 곡 더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곡 들려주실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함께 지금 CPR팀을 정하기 이전에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 중에 나온 노래인데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굉장히 좀 트렌디한 힙합 곡으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힙합 곡 항상 기뻐하라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신앙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곡이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정말 CPR이 갖는 그 애틋한 마음 이렇게 오히려 대화하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얘기 들으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두 분의 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리 젊은이들 살리는 정말 응급처치하는 아주 소중한 손길 또 입술 고백 되시는 두 분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전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죄로 얼룩진 모습이지만 다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예배함으로 당신께 나가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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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